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02-2077-639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챙겨오셨는데 그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소구 공항동의 닷새주택입니다. 5호선 송정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2018년 8월에 완공되었고요. 6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6,900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올해 8월 완공되었으면 완전 따끈따끈한 신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8월 중공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오시면 어떤 인테리어고 어떤 고급 자료를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총 6층 중에 3층이고요. 전용 면적이 42.96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이 20.45제곱미터. 그 주변 대지지범다 좀 넓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입니다. 기본적으로 필러티 구조에 주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설치하였고요. 옵셔널은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그리고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룸에서 매우 보기 드문 중문을 설치하였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최소화와 그리고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보게 하는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장 핵심 포인트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소광은 마각국직이라는 대단히 업무 단지가 들어오면서 꾸준히 집가 상승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1억 8,400만 원입니다. 일단 현재 주변으로 투룸이 2억에서 2억 주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1억 6,900만 원. 그래서 실 투자 1,500만 원으로 시세 차이기, 큰 시세 차이기 가능하고요. 월세 수익까지 생각하시는 투자자들께서는 보증금 2천만 원, 월 70만 원, 대출 9,2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 투자 7,200만 원으로도 대출 이자를 공제하시고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며 마곡지구 개발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마곡 주변 옆동네입니다. 바로 옆동네이고요.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도보 3분 거래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정거장에 위치한 제2의 강남이라는 마곡지구를 비롯하여 여의도, 그리고 마포, 종로, 그리고 강남의 업무 중심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직주 응접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여도 올림픽 도로라든지 노들로, 경영고속도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중심과 그리고 경기도, 인천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으로 김포공항과 인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 노선이 경유하여 스튜디오스를 비롯한 공항 근무자들의 배우 수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편의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의 롯데몰과 백화점, 마트, 그리고 공항시장, 도서관, 그리고 관공서 등 쇼핑과 함께 문화생활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 10분 내 도보통화이 가능한 초등, 고등학교에 있어서 주위에 밀집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역주변 상권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 미래의 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정리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주변에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는 생활 인프라로 살기가 더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어줄 호재들, 어떤 대형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부동산시의 신데렐라고 부르고 있는 강서구는 마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첨단산업복합단지로 변모 중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해서 약 5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업 종사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수준인 16만 5천 명에 이를 것이고요. 그리고 연 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그리고 약 40만 명의 인구 유입과 그리고 25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돼요. 지역 경제는 물론 집값 상승에도, 부동산 활성화와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IT, 금융,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대단위 업체가 지금 입주 중인 강역료의 상암 DMC 개발에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 미래 가치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4통 8단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관광 명소로 발동하고 있는 강서구 의류관광특구가 활성화되면서 의류와 관광, 그리고 쇼핑, 그리고 시드, 음료, 숙박 등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집값 상승에도 크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김포광 개발과 그리고 방화대로 조기개통, 그리고 목동경정철,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그리고 물재생센터 등 다양한 개발로 향후 교통 환경과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앞으로 풍부한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 가치 상승 꾸준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서감은 서울시 25개구 중에 강동구, 강성구 이렇게 몇 군데 좀 저평가 지역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마곡지거라는 대형 업무 단지가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가라든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대단히 업무 단지가 쓰면 그만큼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이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로서도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미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건물의 매력도 한 번만 다시 훑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층에 3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42.96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이 20.45제곱미터. 현재 집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지 지분이 기존 주위의 투룸보다 대지 지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나 투룸입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 투룸이고 직접 중공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어떤 인테리어가 돼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큰 매력을 갖고 있겠고요.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 부분이겠죠. 주변 투룸비에, 주변에 2억에서 2억 중반에 형성돼 있는 투룸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 분양가 1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1억 6,900만 원, 실 투자 1,500만 원이고요. 월세로는 2천에 7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의 수익도 괜찮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강서구의 대단히 업무 단지인 마곡지구의 바로 한정거점이다. 바로 옆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수로 꼽을 수 있고 또 한정거점은 김포공항과도 접했기 때문에 공항 근무자들의 임대 수가 풍부하다. 이를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곡지구 개발의 후광효과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다스의 수택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강서구 공항동을 첫 번째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봤는데 두 번째 지역도 또 아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평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다스의 수택입니다. 8호선 암차역에서 도보 6분 거리로 2017년 2월에 완공되었고요. 7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산 금액은 전세보증금 2억 4천 5백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2천 5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강동구도 또 최근 들어서 한 작년부터일까요?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이잖아요. 이곳에 위치한 주택, 어떤 모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큰 메리트는요. 일단 건축주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1년 정도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시면 내년에는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7층 건물에 3층에 로엘층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20.75제곱미터, 그리고 전용이 62.75제곱미터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쓰리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쓰리름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층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다. 그만큼 수요층이 두텁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도로가 좋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턴 등으로 CCTV 현관 보안문, 그리고 고급 자재로 내장 및 결로 방지를 하였고요. 사면 대리석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 보유별로 지역 내 수리름 전세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분양가의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축주가 1년간 보유했다는 점은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오시면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쓰리름이 전세가 형성이 2억 7천만 원부터 지금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양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억 4천 5백만 원에 현재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실투자 2천 5백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1년 정도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내년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잠깐 1년이 지났으면 임대사업자를 내면 혜택을 못 받을까로 생각하시는데 신축이기 때문에 건축주 보유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셔도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동구 천호동인데 또 강동구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강남 4구이면서 강남 4구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강남 4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강동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강남이랑 서초, 송파구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두 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5호선 천호역과 도보 7분 그리고 8호선 암사역의 도보 6분거리에 위치하여 강남권 내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4통 8달의 강역 교통망과 더해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또한 연장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 속 심탈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도보 3분거리에 강세권으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환경과 그리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을 구축하여 일상 속의 시민의 휴식 공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술동은 매우 풍부한데요. 강공석, 암사 종합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생활 편의술동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 환경 더불어 학부까지도 잘 갖춰 풍부한 임대 수요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교통, 높지, 학군, 생활 인프라까지 모든 곳을 갖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조금씩 각광을 받는 이유는 개발 호재 때문이잖아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이면서도 강남 4구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함은 저평가 지역이고 배우타는 이미지가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 자숙도시로 발전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쇼핑, 채용 공간인 유통 상업종과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개발 중인데요. 고독 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제곱미터에는 R&D,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만 8,144제곱미터에는 200여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인근 제1지구의 첨단 업무 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중산업 직접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구의 기업이 모두 입장에는 1천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 약 7만 명, 고용 유발은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소유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8호선 등의 연장교통 예정과 그리고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은 더욱 더 편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호 성래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명일동 3위 그린,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주 인구 유효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행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도 가능한 호재들이 많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매력은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가격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건물도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인데 그쪽 지역에 쓰리름의 전세 시세가 2억 7천만 원부터 3억 초반까지 이뤄졌다. 그럼 분양가 2억 7천만 원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현재 임대가 2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 투자 2천 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건축주가 지금 1년 정도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의점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역세권이라든지 숲세권이라든지 강세권이라든지 합세권이라든지 무지 많이 따집니다.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구성된 데 투자를 하시고 저평가적에 투자를 하시고 뭔가의 차이를 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돼야 되겠죠. 역세권이 되고 주변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강동구 천호동 다수주택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분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장 오늘 박준영 수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정보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